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한번 요동을 쳤었을... 요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양봉을 한번 빵 치고 나서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명신산업은 이 조정 구간에서 뭔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으로 계속 옆으로 눕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가 보거나 할 말이 없었죠. 일단은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조금 밀려서 조정을 받고 2차전지 애들, 에코프로 형제들이라든지 포스코 형제들 이런 애들이 이 갭을 좀 메꾸기 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연동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어찌되었든 간에 조금 버티는 모습은 얘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일 동안에 얘는 강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움직임이. 자 뭐 어찌되었든 간에 옆으로 눕고 있는 모습이었고 만약에 얘가 시장이 여기서 아 갭을 메꿨구나. 이제는 이렇게 가자 라고 해서 반등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갈까요? 이 61선 정도까지는 간다라는 거죠. 18,5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 이전에 형성되었던 지지 라인들 이 지지 라인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저항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언저리까지는 우리가 반등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1차로 들어가고 여기서 2차로 들어가서 평단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 근데 우연스럽게 저항의 구간이다? 시장의 반등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다? 여기 정도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여기서 100개 들어가고 여기서 100개 들어가고 또는 여기서 그냥 100개만 들어가셨던 신규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기 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100개 정도는 정리하고 나머지 100개만 더 올라가면 여기 121선 정도까지 끌고 가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 라인에서 저항받고 눌릴 때 우리가 100개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100개를 매수할 수 있죠. 여기서만 접근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또 절반 정리하고 눌릴 때 또 절반 정리한 거 또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상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저는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반등 구간에서 18,500원, 19,000원 이 라인에서는 물량을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흐름을 좀 보고 밀리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 돌파하면은 여기서 매도 나머지 눌리는 건 또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아주고 있는데 연기금 투신해서 꾸준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또 많이 들어왔다가 쉬고 그런 것도 아니네요.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 허브 경례 팁이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한 4개에서 5종목을 매매하게 될 거니까 이거 꼭 챙겨서 가지고 가시고 시장이 밀릴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어왔던 종목도 지금 손실로 눌려있죠. 물려있을 것 같은데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얘네들도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등 구간에서 나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 경례 팁이랑 같이 고민을 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같이 한번 대응도 해볼게요.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VIP 회원님과 동일한 종목으로 일주일 동안 4개 5개 새로운 종목 매수해서 수익도 챙겨 나가시고 이 수익금으로 여러분 물려있는 종목 하나하나씩 손절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어려운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 좋은 시장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혼자 사기보다는 저희 허브 경례 TV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나한테 득이 되게끔 진행을 하면 되겠죠.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